그 저기 그냥 내가 그냥 그냥 하는 말인데요. 내 안에 존재하나 봐 전에 뭐 사이에 뭐가 있었어 내 기억에는. 그래서 있었어 내 기억에는. 그래서 그냥 말이 되는 게 같이겠지 해가지고 그냥 같이 쓴 거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나 봐가 아니라 내 안에 같이 내 안에 함께. 모든, 모든 두 글자가 있다. 내 박자에서는. 이거는 일단 작문만 해가지고 빨리 하나 가는데. 아니 아니 궁청이 물어보면 되지. 키는 어디가 틀렸어? 어디 어디가? 저게 약간 웅얼웅얼 거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약간 소리치는 거라. 왜냐하면 탱구가 롤러를 안 줘. 왜냐하면 탱구가 롤러를 안 줘. 그러니까 저거를 잡아서 우리가 저기에 신경을 안 쓰게 만들고. 사실 그게 두 번째 거는 키 형 말대로 너무 일찍 정해져 버려서. 정확한 증거 없이 정해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라인을 확실히 타네. 나도 내가 재영아가 마치 어릴 때 정타는 스케이트 같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영어는 두 개라고 그랬어. 두 개입니다. 롤러는 맞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니까. 제어. 나도 내가 제어. 제어. 아 제어 한번만 알지. 제어가 영어였어요? 제어가 어디가 영어예요? 제어. 제어. 제어 뭔가 영어 느낌 나. 나 제어가 안 돼. 궁청이한테 물어봐. 제어가 영어냐고. 자 그거 물어볼 거예요. 제어. 아니요. 제어가 영어인가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니네. 롤러 롤러 들은 사람. 롤러는 피오만 있어. 롤러를 못 들었지. 형 몇 퍼센트예요 롤러가? 피오가 들을 때는 좀 확률이 놓치고. 거의 잘 들은 건데. 피오 몇 퍼센트입니까? 저는 뭐 통계적으로 100%. 100% 멋있어 멋있어. 들은 거는 뭐. 혼자 들었는데 100%. 강력합니다. 부럽다. 어릴 때 처음 탄 차라리 잡을까요? 근데 이게 한 애가 얼트라워도 적은 게 웃긴 하니까 어때 청담 비스켓이라니까. 그래 맞아. 어릴 때 처음 탄 어때 청담 이게 너무. 비스켓. 둘째 줄 싹 가진다. 둘째 줄 싹. 그래 그럼 그렇죠. 피오는 자신감이 있어. 저게 맞는 것 같다는. 피오는 자신감이 있어. 진짜? 자 그럼 두 번째 줄 쫙. 주원 씨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주문을 외쳐주세요. 청하 청하. 금 청하. 주원 씨. 두 번째 줄이 다 맞나요? 싹 다요? 네. 지금 싹 다요? 네. 지금 근데. 싹 다. 약간 지금 쎈한 분위기 못 믿겠어요. 약간 뭐가 튼튼한 부분이 있나 봐. 뭐가 약간 계속 찝찝하더라고. 약간 약간 뭐가 평소랑 다르네. 알았어. 그래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아니오인가 봐. 네. 왜. 까빡. 예. 까빡. 아니오 까빡. 아니오 까빡.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왜 나를 왜 이렇게.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한테만 자꾸 돌아가시는데. 40분을 기다렸어요. 40분을. 왜 저한테 돌아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오! 네! 오! 냅니다! 됐어! 됐어! Q.O. 올 다 맞았어요! 오케이! 두 번째 줄을 지읍시다!